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대표 남미세 그리고 그런 남미세를 죽도록 밟아버리는 뭐랄까 남미세 권위자 같은 그런 여러 현자분들 모셔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원래 남미세를 혐오하고 대놓고 비웃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천벌을 받은 건지 뭔지 결국에 지팔지권하는 남미세가 돼버렸어요. 원지, 지팔지권 제대로 하는 중인데 정신 차리고 싶어요. 일단 방탈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목처럼 제가 지금 아예 대놓고 지팔지권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등신처럼.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걸 제 스스로 잘 알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그지갑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저러는 사람이 원래는 남미세를 대놓고 극혐하고 또 가끔 여기 올라오는 지팔지권 사연들 볼 때마다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판 대수와 더불어 아! 뭐 저런 머조리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비웃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과했던 건지 하늘이 천벌을 내렸나 봅니다. 이젠 제가 지팔지권하는 남미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머조리 같은 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욕이랑 패폭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28살, 남친은 33살이고 6개월 만났어요. 뭐 짧으면 짧다지만 저는 정말 심각하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정말이에요.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평소에 운동이나 일, 자기 공부할 거 다 하고 남는 2년 시간에 저를 만나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만나면서 극초반 한두 달을 빼고 제가 우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운동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시간 남으면 보든가 말든가 야,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는 거 봐서 시간이 되면 보든가 말든가 야, 나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 등등. 일단 그래요.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런 식입니다. 행동이야 당연한 거고요. 여지를 진짜 아예 하나도 안 줘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연애를 6년 한 것도 아니고 6개월이잖아. 그럼 당연히 꼴이 뚝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누가 보면 60년 같이 산 부부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한 번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날이 평일이라 저 혼자 다녀와야 하는 건 맞는데 아니, 사실 이 남자 월차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병원에 가주진 못할 망정 적어도 전화 한 번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문자나 톡으로라도 자기야, 괜찮아? 혹은 오늘 같이 못 가줘서 정말 미안해 등등등.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회사 마치고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전화를 해요. 어, 오늘 병원 다녀왔지? 그래, 뭐 병원에서 뭐라 그래? 딱 이러면서요. 정말 아무렇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아니, 그래요. 뭐 어쩌면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정없고 무뚝뚝한 사람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친구든 뭐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딴 인간 뭐가 좋다고 맨날 쳐볼 때마다 먼저 헤헤시실거리고 있는 건지. 이제는 이런 제 자신이 더 답답하고, 아니, 혐오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두 사람 지금 연애 6개월 됐고요. 분명 최초 한 두 달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확 변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빠, 요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서운해!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뭐라더라? 어? 이제 안정화됐잖아. 이러면서 크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고 앞으로 신경 쓰겠다 하더니 며칠 안 돼서 또 그렇게 돌아가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도 이 사람한테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시간, 잦은 연락을 해달라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저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애인이 뭘 먹고 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등등등. 이런 거 궁금해야 하는 게 정상 맞잖아요. 바로 이게 일반적인 연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한테 일이 조금 있거나 아니, 조금만 바빠도 이런 거 절대 궁금해하지도 않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가 대놓고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지처럼.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다가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냥 됐어! 우리 그냥 헤어져! 이러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요. 정작 질러버린 저 혼자만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심장이 막 멈추는 느낌,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죽겠더라고! 그래서 며칠 뒤 남친이 딱 한 번 연락해가지고 저를 잡았을 때 만약 여기서 이걸 거부해버리면 정말로 끝날까 무서워서 잡혀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만나고 있는 건데 처음 한 일주일은 좀 잘하나 싶더니 결국에 또 원래대로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본인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 드는데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해를 해주자. 딱 이런 마음이요. 너무 바보 같죠?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마음 정말 독하게 먹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얼굴만 보면 바로 또 풀리고 그래, 어쩌겠어? 내가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입니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헤어지겠다 이거예요. 부디 이 멍청한 년한테 불철태를 내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댓글 1번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구만 그지 같은 걸 알면서도 못 끊어 해롭지? 2번 이건 그냥 스니가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지 연애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서 남자도 좋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남자는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절대 저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너는 댓글 맞아요. 스니의 사랑은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2번 그리고 우린 바로 이런 걸 두고 남이 새라고 부릅니다. 2번 스니 혼자 좋아 죽는 중이구만 끌 끌 끌 끌 뭐 불철태를 내려달라고 야 그러면 될 것 같냐? 어? 될 것 같냐고 끌 끌 3번 아니 너무 좋아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뭐 어쩌라고 어차피 사람들이 쌍욕해도 나 안 들을 거잖아요. 그냥 정 떨어질 때까지 물론 그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 껍데기랑 사귀면서 마음고생이나 많이 하세요. 4번 아니 님도 남이 새를 잘 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이건 스니 팔자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살아요. 아마도 그게 훨씬 더 속은 편할 겁니다. 애초에 타고나기 바로 너처럼 시녀 팔자인 여자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어떻게 헤어지고 정말 잘해주는 좋은 남자를 운 좋게 만난다 해도 니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어? 너한테 막대하는 저 남자를 찾아가 매달릴 거다 이거지. 특히 전환자는 이미 실증이 제대로 난 상태라 딴 여자한테 환승을 하잖아? 그럼 그때도 너는 매달릴 거야. 100%다. 스니 같은 여자는 그런 팔자라고요. 운명이지. 5번 뭐 옛날 말이긴 한데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남자가 연락 안 할 때는 상중, 옥중, 아웃오브, 안중 그리고 스니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6번 뭐야 처음에 거창하더니 뭐 별거 없네? 그냥 흔해 빠진 저능한 남미세구만. 안정화라 쓰고 양식성공이라 읽는다. 8번 아니 여기다 이렇게 글을 올린다 한들 뭐 달라질 게 있나? 결혼하고 신랑은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자 혼자 고생하든 말든 자기 혼자 여가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딱 한 번 했는데 애 생겨가지고 그래도 놀러 나가고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또 지 혼자 여가시간 보내는데 너는 그러다가 출산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뒤늦게 병원에 와서는 어 잘 나왔어 미안해 오늘 내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었네 대충 이러면서 사는 거다. 그런데 또 늦게라도 와주셨으니 감흡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새벽에 애한테 열이 올라 발작이 터져도 아니 숨이 꼴딱 넘어갈 판이 됐는데도 같이 갈 남편이 없네? 그래서 또 너 혼자 해결을 해야 해. 알아? 어디 그뿐인가? 어린이집에서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가도 같이 해결해줄 남편이 없어 너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이혼 안 하고 꾸역꾸역 사는 거지. 알겠냐? 이게 바로 니년의 숙명이자 운명이자 팔자다. 9번 어 써니도 이미 잘 알고 있구만 이건 절대로 답이 없지요. 그냥 밑바닥까지 영혼 밑바닥까지 싸그리 갈려 다 나가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 거요. 깔깔깔깔깔. 10번 상대가 그렇게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또 옆에서 남들이 아무리 욕을 해줘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를 향한 스님 마음이 다 소진되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친 듯이 잘해주세요. 신어라도 된 듯이 납작 엎드리고 몸도 마음도 아니 네 영혼까지 다 줘버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끝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가 있다고요. 피임은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콩깍지 제대로 씨면 답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남미새 딸내미를 어떻게 꽂힐까 하다가 그냥 동거시켜버렸다고 엄마가. 지 스스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주변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남미새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피임만 잘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 그죠? 미쳐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